멀쩡하게 지나가던 자동차가 도로 아래로 푹 빠지는 모습 충격적이었습니다. 그런데 하루 뒤 근처 도로가 또 꺼져 내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 누구나 언제든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. 평범한 일상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화의 역할이겠죠. 마침표 찍겠습니다. 국민의 일상, 국가가 지켜야.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 뉴스에 마칩니다.